제천시가 전체사업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제천시립미술관 사업의 착수용역을 엉망으로 진행하면서 수박거탈기 함량미달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. 28일 착수용역보고에서 미술협회와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면서 인테리어라던가 스토리텔링 등 공무원들의 프로의식이 요구되는 예술적 가치의 고난이도 사업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.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목적에 프로의식이 결여된 함량미달 행정을 펼친다면 자칫 예상만 낭비하고 허울뿐인 미술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이어 엉터리 용역으로 과연 국비를 따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어도 특색있는 미술관을 지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. 5천만원이 들어간 용역보고의 세팅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보고회에서 시립미술관 추진을 찬성하던 주민들은 보이지 않고 감투쓴 장들만 참석해 관할지역에서는 중앙동장만 참석하는 등 전략적 부재도 드러났습니다. 중앙동 노인복지관 자리에 건립하기로 시작한 김영희 딱종이방문관 일명 제천시립미술관은 시의회를 어렵게 통과한 사업입니다. 힘들게 통과가 된 사업에 관련부속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는 프로의식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.